이게 무슨 쿠키인데 이게 아 왜 배탈이 됐지 그 쿠키 드셨어요? 아 이거 쿠키 잘 먹었습니다 아 쿠키 때문이 아니었나 이게 진짜 맛있나? 그래 아 이 얘기 알았네 까만 쿠키 때문에 맞네 아 배 아파 아 쿠키 좀 맡아주세요 배블리트 에드 에이 에이 튜드 아 내 시골 정상을 언제 벗어났나 시시시시시 오케 폴 뜯겨 아 아 개 사료를 내게? 아 이 여자 어떻게 복수하지 아 아 어 왜? 야 나 낙동강 뉴트리아 사냥 알바 끝났거든? 세마리 잡았으니까 술 한잔하자 야 너 진짜 미친 새끼다 진짜 어? 아휴 알았어 우리 좀 봐 안주 챙겨서 집으로 갈게 안주 뭔데? 뉴트리아 미친놈이네 진짜 뭐가 또 안죽어 이 새끼 갑자기 이렇게 몸을 사려 사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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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려하니까 똑박치네 하아 저 여자를 어떻게 복수하냐 어 깜짝이야 이 여자 듣고 있는 거 아니야? 뭐 도청 돼 있는 거 아니야? 이게 뭐 뭐야? 아휴 나 소름 돋네 진짜 젖꼭지 섰어 뭔데요? 치킨이요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치킨 시킨 잘 없는데 뭐야 202억 가잖아 이거 아휴 제 여자 술 한 줄 또 시켰네 아 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옆집이에요 아 잠시만요 왜요? 치킨이요 아 치킨 배달하시는구나 배달이 아니라 그쪽 집 치킨이 지금 저희 집으로 잘못 배달돼가지고 지금 제가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아 아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치킨이 왜 잘 먹었지? 제가 혼낼게요 네 야 치킨 사과드려 사과드려 치킨이랑 대화하실래요? 네 치킨이랑 대화하는 무슨 술만 안 먹으면 참 괜찮은데요? 어? 귀엽고 재밌고 아니 어떻게 된 게 술만 처먹으면 뭐 벌써 취한 거야 뭐야 이거 너네 치킨 뺏어 먹었니? 무슨 치킨을 빼먹어요 지금 치킨 배달 잘 먹어 보자마자 내가 바로 갖다 줘서는 이 치킨이 다리가 두 개이고 날개가 두 개인 것인데 모가지가 하나다 이 말이야 니가 먹지 않고서 모가지가 하나 있어 아 이 미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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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네 저기 아줌마 에? 이 치킨이 모가지가 그럼 한 개 지금 뭐 18개 뭐 18개일까 18개? 내 모가지를 내놓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한 달짝 뜯어갈 수 없다 이 말이야 조용히 좀 얘기해 조용히 좀 남의 집 와서 지금 모가지? 모가지 안 내놓으면 니 모가지를 뜯어 먹어 버릴 거야 알겠지? 아우 어? 아우 이 미친놈 미친놈이 어떻게 내쫓지? 아우 아우 저기요 제가 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모가지 딱 두 개를 이렇게 뜯어 먹었습니다 예예예 죄송합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아주 그냥 깨끗하게도 발라먹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모가지가 진짜 중요한 모가지야 생명이야 생명 알겠지? 네 모가지를 먹어야 노래를 잘해 그래서 내가 이게 되게 아껴고 예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예 치킨아 모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내가 치킨의 모가지를 처음 맛보기 전에 바야흐로 10년 중으로 한번 가볼게 모가지 치킨이 몇 시간째야 진짜 에잇? 너는 말로 안되겠다 너는 너 안되겠어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렇죠 뭐 가지 먹기 저는 네 모 가지 먹고 나서 뜨거워 모 가지 먹기 전에 네 먹고 나서 두어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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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가! 진짜로 할게 진짜! 뭐하지? 먹고나서 응? 뭐하지 뜯고? 집에 좀 가! 젓가락 같다 뭐하냐? 아 진짜 웃겨! 야 됐고! 내 치킨 다 씹었으니까 너가 내 치킨 다시 살려내? 치킨을 어떻게 살려? 치킨의 멱 절대 안 높아! 치킨은 뭐? 자신감! 치킨은 뭐? 자신감 있게 치킨을 되돌려 놓으란 말이야! 자신감 있게 치킨은 뭐? 자신감으로 할 줄 알았지? 모가지야 이 자식아! 치킨은 모가지라고 알겠니? 너 월드클래스는 안 되겠다! 아냐? 아씨 소금이 어디있지? 어디서 저런 귀신이 왔지? 아씨! 어디서! 아씨! 대체 뭐라는 거야 진짜! 치킨을 빼먹어! 치킨을 빼먹기는 무슨! 모가지야 눈치가 빠르네! 아휴... 제 여자 술 한 줄 또 시켜야겠다! 오진아vit 잠깐만... 사료 구끼랑 둥이다... 사료 구끼랑 둥이다... 아.. 두고 갔어.. 여깄이 두고 갔어.. 개 이상해.. 음.. 성공해봐. 아멘